지금 그 담장에서 쏘고 있어요 한 명이 15배율 쓸 때입니다 지금, 15배율 몇 미터야? 1, 2, 3, 4, 5, 500미터 담장에 있어요? 예 담장에 있어요 와우! 네드샷! 네드샷! 와우! 원샷! 소돈에 뚝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5. 2 모수를 5. 3 모수 ้'ve로 brush 6. Specify 6. Blue Know 이쪽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안에 왜 안찍어놨지? 아 보급품 찾으러 간다고 해놓고 보급품을 안찍어놨어 봤었는데 떨어지는거 이쪽 근처에 있던 것 같은데 저집 저집 아 와아 두대 맞췄는데 개피 아주 두발 샷건 오케이 샷파리 너무 그렸다 죄송합니다 샷파리 오지 마세요 조금 무서워 샷파리 오지 마세요 샷파리 오지 마세요 샷파리 오지 마세요 반동 엄청 튀네 엠싱규 못 써먹겠다 혹시 다른 방송도 그렇나요? 다른 방송도 그러면 트위치 서브 문제가 확실한데 만약에 다른 방송 안 걸어 내 방송만 그러면 내 쪽 송출 문제인데 날 쐈어? 그것도 UMP 들고 날 쐈어? 오 순한가 보네? 뒤질 뻔했네 다른 방송도 그래요? 그럼 트위치 서브 문제 확실하네요? 아 나 M16 못쓰겠다 반동도 큰데 딜릴도 약해 차라리 AK가 낫겠다 위트닝 아니에요 오우 예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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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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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물류 엔진 오류 파워 물류 엔진 오류 reinforcing 그렇지 죽을래요? 오른쪽 아 진짜 에임 극혐이다 M16 못쓰겠다 반동 너무 많이 친다 얘도 LK 쓰던데 저 집 닦아?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집이 먹으면 언덕 견제도 되고 좋은데 이미 먹혔을 것 같애 문 열려있거든요 이미 먹혔을 것 같애 안전하게 하려면 센터쪽에 1평측 제일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 있으면 되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1평측 먹으러 가면 되요 그냥 안전하게 일단 여기 있죠 여기 1평측 먹고 있죠 바깥쪽에서 오늘 다 보이니까 내 차를 좀 숨겨놔야겠다 타이어 터트리니까 애들이 자기장이 잠겼구나 이거 아 좀 아프게 따끔하겠다 이거 따끔합니다 어? 봉품 어 여기로 애들 어그로 끌릴텐데 물론 제가 먹을 건 아닌데 어그로 끌고 애들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? 기회 좀 챙겨도 반대쪽 언덕 아 사운드 끊겼다 차제도 어 사운드 끊겼다 양각 안잡히게 조심해야돼요. LK 반동 진짜 너무 크다. 줄었다고 해도. 아 이거 좋은 자리 아니구나.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있는데. 한 명 해야 돼. 탄이 없어. 지금 총 바꾸기에는 엄청 위험한데. 어쩔 수 없다. 탄이 없으니까. 수납 송기 버리죠. 수납 낄 일 없다. 저기 누워있네. 나 아프잖아. 나 아프잖아. 차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. 차 들고 올까요? 어디서 쏘는 거지? 스카? 소음긴데. 엄청 멀리서 쏬나 보네. 내 인생. 내가 누워있네. 서한 날의 눈에 도착. 제가 안이 없는데. 신경 34초 convective. 제가 안이 없었다고 해도... 제가 안이 없었다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